이게 된 것 같은데 TREASY SBS TOCHOW 대기실이에요 여기 완전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트리스 노래인가? 네 진짜로? 트리스 많이 했나? 형은 나랑 세대가 다르니까 저랑 KB형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가끔 얘기가 너무 안 통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러브씨가 가위바위바위보 쳐서 다 치워야돼 제가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한번 저기 음식물 빨리 치워주세요 지금 여기 청소부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청소부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광탄조끼까지 입고 되게 열심히 지금 네 하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? 네네네 저는 자원봉사자구요 여러분들이 대신 다 제가 깨끗이 치워드리려고 365일 청소만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마이크 와줬어요 아 진짜요? 그럼 이만 밀기자 바이영 기빈이 형 새니까 날개를 그려줄게 뿌리도 그려야 된다 기빈이 형 날개도 있고 뿌리도 있고 하트도 있고 제가 뭐지? 내 얼굴에 뭐가 있어요? 음량 아.. 너무 예쁘다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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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개씩 하잖아요. 그렇죠. 아니 아니 150개씩. 아니 150개씩 하잖아요. 이거 짖지지지게 해가지고 해. 끝! 폭포를 부르는 빨간색. 갑자기? 몰라요. 색깔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. 약간 하얀 아기세한데. 그거는 약간 그래서 저희 사바나 하면 그러면 약간 이미지 자체가 어디 가요? 제가 또 카메라에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? 지성이 형이 아까 저한테 밀 잘생겼다고 홍보해 주신다고 했거든요. 홍보 타임 한번 가지시죠. 홍보 타임. 밀의 잘생김의 홍보 타임. 갑시다. 네. 아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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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. 이거 보여주세요. 홍보 타임 빨리 가시죠. 이거 보여주세요. 저희 밀은요. 저희 밀은요. 어... 머리가 작고요. 머리가 작고 우리 밀이는 비율이... 비율이... 방금 보셨죠? 비율이 좋아요. 제가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요. 다음 분. 살려주세요. 뒤로 이렇게 쑥 놓고 저는 팔이 붙으니까 좋은 줄 알 수 있어요. 한 번 잡아주세요. 팔 먼저 길죠. 여기 붙거리 잘 고지게 해서 한 번. 네 알겠습니다. 붙을 붙을게요. 춘향스. 이거 빨리 끼고. 끼고. 잘 끼우시고. 지금 안 되는 사람이... 어 꼬마. 준비 준비. 제 것 색깔이 뭐. 메이크업이랑 회원 다녀서. 완료. 네. 워터 펜싸입니다. 설레. 어디 갔다 보니? 7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 7분 남았다. 7분 남은 거 아니 같지 않아요 근데? 딱... 딱 다시 가는 거 같은데? 우리가 설에 싹 뛰었는데 3분 계셔. 그러면 어떻게 돼? 감사합니다. 3분 남았는데 우리 몇 분? 어 좀 더 해볼까? 3분 더 감사한가? 3분이라도 감사한. 한 분이라도 오신 거예요. 감사한 거예요. 저희 펜싸 잘하고 오겠습니다. 저희 첫 펜싸. 화이팅. 재미있게. 재미있게.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. 저 한 번 나오는데 좀. 저 재미있게 놀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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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. 끝났습니다. 안녕. 나왔으니까 다시 할까요? 자 이제 끝났습니다. 자 이제 저희의 펜싸가 지금 2분을 앞두고 있는데요. 저희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라고, 아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놀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팬분들 너무 재미있고 저는 팬분들 놀 때 너무 재미있어요. 맞아요. 어떤 질문 해 주실지 너무 재미있고 제가 질문 한 번 해 줄게요. 어 어제 저녁이 뭐였어요? 아 여기서 이제 마치다. 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니엘 씨 모자로 하셨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이따가 봐요. 니엘 씨 앞으로 나오실게요. 니엘 씨 먼저 갈게요.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. 마무리를 해놓을 거쳐야겠죠? 네 지금까지 저희 올려놓으셨고요. 여러분들 다음 팬 사인회를 네 끝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리엘 씨 앞으로 나가실게요. 지금까지 출발할게요. 리엘 씨 먼저 출발할게요. 리엘 씨 먼저 출발할게요. 그러면 저희가 잘 마치고 여러분들께 다시 저희 반갑게 마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수백 날 나가면 되죠?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렇지. 네. 안녕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리영 오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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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fixКА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이제 첫번째 팬사인회도 Amerika especially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. Excel드 드립시다 twee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도움봐eed 안녕 안녕! 올해 5월 2번째 팬사회가 끝이 하셨습니다! 고마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딜레이도 많이 되고 팬분들도 기다리시느라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내 생각 하나도 안 내시고 저희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. 딜레이 많이 했을 때 놀랐어. 아까 팬분들께 시간이 들어오는데 벌써 10시간 만었대요. 맞아요. 중간에 3시간 넘었다 했는데 좀 장난치신 줄 알았어요. 저희는 3시간 만은 줄 모르고 저희는 그래도 안 살 필요 없는 게 저희는 내일 또 있어요. 여러분들 내일 또 하나 생각해요. 벌써 설레요. 내일 또 하나 생각해요. 너무 재밌고요. 저희도 처음이어서 서툴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일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. 네, 여러분들 오늘 정말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우리 4주 가요. 우리가 볼 일이 많아요, 우리.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.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나랑 같이 할게. 아 그래. 나 좀 힘들어. 안녕. 뿅. 안녕. 안녕. 안녕.